뭘까요? 여러분들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거래량입니다. 여러분들. 거래량을 여러분들 잘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 이번 코스피, 코스닥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안전하게 고점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할 때 저가에서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거래량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개념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. 자,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자,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, 그렇죠? 매수자와 매도자의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만약에 어떤 종목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비트콘이 됐든 뭐가 됐든 주식이 됐든 그 종목을 계속 파는 사람밖에 없습니다. 자, 파는 사람밖에 없다면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겁니다. 사실은, 그렇죠? 거래량이 크지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거래량이 천천히, 그렇죠? 죽어가면서 떨어지기만 할 겁니다. 자,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는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. 자, 거래량이 큰 이유는 뭐냐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말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면서 그 공방 결론의 끝에, 그렇죠? 이게 상승의 힘이 우세했다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락의 힘이 우세했다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자, 그러면 이상적인 시장은 뭐냐면 전고점의 매물이 있든 아니면 전저점의 매물이 있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전고점이나 전점을 뚫어줘야 여러분들 시장이 크게 반등할 거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돌파하는 거, 그걸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, 지금 여러분들 골드 종목인데요. 자, 골드. 자, 이렇게 골드가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추세예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추세죠? 당연히 상승 추세죠? 계속 올라갑니다. 그렇죠? 자, 알고 차트 들어가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. 자,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. 자, 잘 보세요. 방금 전에 주식도 제가 신고점을 찍었을 때, 그렇죠? 신고점을 찍었을 때 더 이상 신규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, 즉 매수세가 나오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골드가 이때 역대급 고점을 찍었습니다. 역대급 고점을 찍었어요. 그래서 이때도 뉴스가 금이 이제 2,000불, 3,000불 갈 것이다. 그런 뉴스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예요. 자, 그런데 보세요.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. 돌파를 했는데. 자, 매수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죠? 여기까지는 괜찮아요. 돌파했을 때.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, 여기 고점에서 한 번 더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을까요? 이 부분. 자, 여기도 신고점을 찍었잖아요. 그렇죠? 신고점을 찍었는데, 여기 초록색깔 막대가 바로 이제 매수거래량이 됩니다. 빨간색깔 막대가 이제 매도거래량이 되고요. 자, 그런데 잘 보세요. 여기서 이렇게 신고점. 신고점을 찍었으면 당연히 전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뭐 해야 돼요? 더 많아야 정상입니다. 많아야 올라가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?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죠. 매수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. 전고점. 신고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거래량이 줄어들었다. 이 말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. 여기가 바로 이제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, 추세가?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리꽂아버렸죠. 자, 골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물은 계약으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계약 거래했을 때 145만 원 정도 수익권 형성이 된 거예요. 자, 이게 비단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코스피.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. 코스피도. 전고점 뚫었는데 거래량이 줄었잖아요. 결론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어도 떨어집니다. 자, 금도 마찬가지예요.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어도 떨어집니다. 이게 특정 종목에만 구간되는 것이 아니라 다 적응이 된다는 얘기예요. 주식, 코인, 금, 나스닥, 오일, S&P까지. 자, 그럼 제가 그거를 싹 다 좀 보여드릴 건데. 자, 그럼 제가 그거를 싹 다 좀 보여줄게요.